고등학교의 선택이 아마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가 갈 때입니다. 틈 먹고 갈 건지, 자유를 가질지,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대학 갈 때도 결정될 때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진로에 관한 결정을 내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결정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거나 땅에서 쏟았을 때가 나중에 후회하거든요. 알고 하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알고 하는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저는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인데 아이들이 정말 자기 자신을 하고 싶은 게 많거든요. 그런데 중학교만 듣고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교를 가면 자신감이 없어요. 학교에서 중간고사하고 나서 그때부터 자신감이 있어서 나는 안 돼, 안 돼, 안 돼, 소위 말하는 꿈을 접는 거죠. 처음에는 발표 연구인의 수업을 시작하거든요. 네, 그래서 꿈을 접고 나중에는 뭔가 하면 무기력하게 있다가 수능을 본 다음에, 수능복을 난 다음에 점수 나오고 그 다음에 대학 학과 선기반이 약 50일 동안 시간이거든요. 그때부터 본격 도착됩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초등학교 때는 진로이라는 인식식이라고 정리적인 용어로 들거든요. 과연 우리가 직업이란 무엇이고, 일이란 무엇이고, 또 돈이란 무엇이고, 이런 것을 갈게 하는 단계를 초등학교의 진로 인식식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중학교 때 진로 탐색입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게 갈까, 맞나, 안 맞나.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직업에 대해서 현장에 가서 사람을 만나 본다든지, 또 자기 자신을 안 본다든지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중학교 때까지 대학할 때는 자기 자신을 안 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표를 설정하고, 또 우리가 건물을 짓지 않으면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뭘까요? 설계도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20년 동안 공배해가지고, 50년 동안 거사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50년 동안 거사로 할 수 있는 설계도를 만드는 작업에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학생들은 철이 없어요. 대학생들은, 대학생들은 제가 강의를 하러 봐도, 너 앞으로 가서 뭐 할 거냐 하면 아직 생각 안 해봤는데요. 등등해가지고, 학생들은 철이 없어요. 그럴 때 부모들이 아이들이 훔쳐지고, 이렇게 작아지고, 그런 역할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 검사를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검사가 검사로 끝나면 안 될까요? 이 검사에 따라서 어떻다. 그리고 검사가 한 번에 끝나면 안 되고, 무가적으로 차곡차곡 쌓아야 된다. 그런 다음에 검사에 따라서 상담도 중량, 해석도 중량, 그 다음에 교육과학부에서 이번 수업을 뭔가는 직업세계 체험주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종 뭐 동물관을 하고 아이들이 궁금해한 직업을 만나고, 아빠 직장, 엄마 직장을 가거든요. 이렇게 해서 아이들한테 초등학교나 중학교때 아이들이 어떤 직업일을 만나고 하면서 신선한 충격을 받아서, 아 나도 할 수 있다. 어 이건 내가 아닌데, 장단지. 이런 어떤 것을 초등학교나 중학교때까지도 해주셨어요. 김태한 학교로 알고 있는 것보다, 직접 그 직업을 받기면서 만나서 대면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게 자기만 하더라도 이 직업의 본체를 알게 되면서, 자기가 낳는 건지 안 낳는 건지, 안 낳는 건지. 저는 두번호 사표 내야 되겠어요. 아유. 지금부터 잘 배워두시면 돼요. 그래요? 아유. 아유.